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환사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전환사체가 마치 뭐랑 굉장히 유사하냐면 이무기 있죠. 이무기가 여의주를 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용이 되는 거지. 용. 그래서 이무기의 최고의 목표는 용이 되는 건데 이 전환사체는 그냥 이무기가 아니라 앞에 단서를 붙여야 돼. 쿨한 이무기야. 쿨해. 무슨 얘기냐면 이무기가 용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냥 쿨하게 됐어. 나 용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무기로 살래. 이런 쿨한 이무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봐봐요. 이 전환사체가 이무기랑 비슷한데 이 이무기가 여의주를 품으면 용이 돼서 승천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여의주를 얻지 못했어. 그러면 그냥 아님 말고 나 용 안 하고 그냥 쿨하게 그냥 이무기로 계속 살면 돼. 이게 바로 전환사체예요. 그럼 이 전환사체는 이름이 컨버터블 본드죠. 본드. 그러니까 얘는 주식이 아니라 처음에 태어날 때 채권. 이무기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채권으로 태어나. 채권이에요. 전환사체도 본드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컨버터블 본드나 전환사체 이런 표현보다도 줄여가지고 CB라고 얘기합니다. CB라고 그래요. 꼭 욕하는 것 같지만 CB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환사체에서는 어떻게 발동이 되냐면 이무기랑 똑같아요. 하는 짓이. 처음에 전환사체가 채권으로 태어난다고 그래요. 채권. 전환사체잖아요. 본드. 채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죠. 마치 여의주를 품은 것처럼 주가가 상승을 하면 그때는 주식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거 용어로 승천하는 거야. 주식으로 전환을 해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하락장이 시작되면 그때는 됐어. 나 그러면 주식 안하고 채권으로 이무기로 그냥 살 거야. 아니면 말고 그냥 채권으로 가자. 이게 전환사체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문장 전환사체를 이해하는 거는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이 한 문장.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이것만 이해하면 전환사체의 이해는 끝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여기서 한번 끊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두 개.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지 이 반대 방향인 주식을 채권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은 되는데 이 방향은 안 된다고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 이걸 아셔야 돼. 두 번째 문장은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이거 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지겹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건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자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봐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100%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투자자 A라는 사람이 어떤 기업에서 전환사체를 발행을 했어요. 그거를 100만 원어치 전환사체를 샀대요. 그럼 그 회사에 채권을 사, 처음에는 채권을 산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전환사체의 조건은 자, 우리 채권도 어떤 조건이 있었잖아요. 만기 2년에 이자율 5% 이런 전환사체의 조건으로 그 기업이 전환사체를 발행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만기가 2년인데 아무 때나 채권을 아무 때나 이 전환사체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제한을 둬서 만기가 2년인데 1년 이후부터는 이제 주식으로 바꿀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2년이 만기인데 이 기간 동안은 전환이 안 돼. 1년 지나고부터는 그때부터는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야. 전환 가격, 전환 가격. 오늘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거입니다. 단 조건을 거는데 이 1년 후부터 주식을 바꿀 수 있는데 이때 한 주당 만 원으로 바꿔줄게. 한 주당 만 원으로 바꿔줄게. 근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자, 봐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전환사체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식 한 주당 가격인데 지금 아까 이 투자자, 아우, 지저분해. 투자자 A가 채권을 얼마어치 샀어? 100만 원어치 샀죠. 100만 원어치, 그죠? 100만 원어치 샀으면 한 주당 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한 주당 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100만 원짜리의 전환사체를 한 주당 만 원인 100주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100만 원어치 전환사체를 샀어. 100만 원어치 전환사체를 샀으면 여기에 있는 거를 한 주당 만 원에 전환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주당 만 원으로 전환한다. 100만 원어치만큼을 전환한다. 이러니까 좀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전환사체라는 전환사체 100만 원짜리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한 주당 만 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00만 원어치 전환사체를 가져가면 한 주를 만 원에 바꿔준다. 또는 한 주를 만 원에 살 수 있다. 교환한다. 다 괜찮아.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돈 100만 원 가지고 가서 만 원의 주식 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뭘 가지고 가야 돼? 전환사체를 가지고 가서 한 주당 만 원으로 주세요. 나는 지금 100만 원어치 있으니까 100장 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뭔지 잘 모를 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처음에 전환사체를 어떤 회사가 발행할 때 공시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란 말이야. 이자는 언제 주고 만기가 몇 년이고 언제부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전환가격. 한 주당 얼마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봐봐요. 이 상황에서 전환가격을 전환가격은 뭐하고 그런 비교가 돼야 되냐면 현재의 주가 있죠? 그 회사의 현재의 주가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현재의 주가. 자, 봐봐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현재라는 거는 주식을 주식으로 바꿀 때의 주가야.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전환사체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전환가격이 있고 또 현재의 주가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전환가격은 낮을수록 좋을까요? 높을수록 좋을까요? 그치? 전환가격은 낮을수록 좋고 주가는 높을수록 투자자한테 유리합니다. 주식으로 바꿀 때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를 들 테니까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확실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아까랑 조건 똑같습니다. 0년 1월 1일 날 전환사체 발행했고 만기가 2년 이자율은 5% 1년 동안 주식으로 전환은 안 되고 전환가격은 한 주당 만 원이에요. 그리고 투자자 A가 전환사체 100만 원을 매입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시간상으로 한번 보면 0, 0년 1월 1일 날 주식을 발행했죠. 그러면 1년 동안은 주식으로 바꿀 수가 없어. 이 전환사체를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 전환사체도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언제부터 바꿀 수 있냐면 1년 1월 1일부터 이 2년 12월 31일까지 원래 조금 더 디테일하지만 그래서 이 나머지 1년 동안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투자자가. 자, 근데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나왔듯이 한 주당 전환가액 만 원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100만 원이면 100주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주가가 가령 뭐 여기 3월 1일 정도에 3월 1일 정도에 이때 주식으로 바꾸려 그래. 전환을 하려 그래요. 근데 주가가 만 5천 원일 때 바꿔야 되겠어요? 아니면 주가가 5천 원일 때 바꿔야 되겠어요? 그치? 주가가 만 5천 원일 때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는 높을수록 좋고 전환가액은 낮을수록 좋다고. 왜 그럴까? 왜냐하면 보세요. 이 투자자가 이 전환가액 한 주에 만 원으로 바꿀 수 있죠. 회사에서 만 원짜리 만 원의 주식을 한 주 주잖아요. 그럼 시장에 만 5천 원으로 팔면 되잖아. 그럼 얼마 남는 거예요. 5천 원 남잖아요. 한 주당.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환사체를 살라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만약에 주가가 5천 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만 원 주고 주식 사가지고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한 주당 만 원 주고 주식 바꿔가지고 5천 원으로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럼 5천 원 손해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주가가 높을 때 주가가 높을 때 파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국 이 전환사체라는 건 여기 발행될 때부터 원래 주식시장에 올라가 있어요. 원래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 전환가액 만 원도 사실은 여기 있는 주식시장에서 있는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보다 조금 낮게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죠? 주가는 계속 변한데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 시점에서 주가보다 이 전환가액보다 높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주식으로 바꿀 만한데 전환가액보다 오히려 낫죠? 그러면 안 바꾼다고 그냥 뭘로 채권으로 계속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경우에는 그럼 선생님 만약에 한 여기서 주가가 한 만천원 정도 됐었는데 전환가액을 만원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쭉 가다가 여기 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환가액 만원보다 1년 내내 낮은 경우도 있나요?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냥 전환사채를 채권으로 들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올라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봐봐요. 우리 여기 나왔죠? 주가가 만오천원일 때는 전환사채 백만원으로 한 주당 만원에 백주의 주식을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지 만원짜리 주식을 만원짜리 주식을 시장에다가 얼마에 만오천원에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전환사채를 만원주고 사가지고 그래서 만오천원에 팔았어. 근데 지금 방금 백주죠? 그러니까 50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대박이지 대박. 이러면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주가가 오천원일 때 이런 짓을 하면 이때 전환사채 백만원으로 백주 주식을 전환했죠? 그러면 만원으로 바꿔가지고 시장에는 오천원으로 팔아. 그러면 오히려 오십만원 손해보죠. 그러니까 아예 안 바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럴 때는 채권으로 그냥 가서 아까 이자 5%는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1년 후에 5만원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식으로 전환 안 하고 그냥 계속 전환사채 채권의 형태로 들고 있어. 이무기의 상태로 그냥 지내는 거야. 그러다가 2년 지나면 5만원 이자 받고 원금 100만원 받으면 원금 손해 안 보고 그냥 이자만 받고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쿨하게 가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한번 보자고요. 주가가 높을수록 좋다. 주가가 높을수록 한 주당 7,000원 남잖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13,000원 이었으면 한 주당 3,000원 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전환가격도 마찬가지죠. 이 전환가격도 만원보다 더 낮았으면 주가가 15,000원인데 전환가격을 만약에 그때 약속하기를 8,000원으로 주기로 했으면 한 주당 7,000원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가가 높을수록 좋고 전환가격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봐봐요. 오늘 결론 전환사체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거 그 다음에 전환가격은 낮을수록 유리하다. 딱 이거 두 개만 알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 전환사체 얘기할 때 다 알아들어. 사실은 다음 시간부터 전환사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용어들을 몇 주에 거쳐서 더 할 건데 오늘 배운 게 제일 중요해. 그냥 오늘 배운 내용만 알아도 전환사체 다 이해해서 웬만한 거는 여러분들이 경제기사 읽는 것도 문제없고 친구들 사이에 얘기할 때도 전환사체가 뭐지? 친구들 사이에 얘기할 때 전환사체 원래 채권인데 주식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전환가액이 낮을수록 좋은 거지. 한마디만 딱 해. 그러면 오 친구들이 엄청난 주식에 고소하냐? 딱 이러고 그런 말하고 빨리 도망가요. 아셨죠? 더 물어보기 전에 다음 시간부터는 도망 안 가도 돼. 다음 시간 내용부터 좀 배우면 좀 더 깊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무튼 이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전환사체 90% 이상을 이해한 겁니다. 아셨죠? 오늘도 무지하게 재밌었다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